통계공부는 슬기로운 통계생활 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통계생활의 이삭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것을 들고 왔는데요 바로 알로 이메일을 보내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업무를 하면서 이메일을 정말 많이 보내죠 그래서 제가 어떤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봤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보고서를 동료에게 이메일로 전달하는 상황을 들고 왔습니다 만약에 매번 똑같은 보고서를 작성을 하되 이 보고서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하루마다 갱신이 된다면 어떨까요? 이 갱신된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그걸 이메일로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매일 반복되는 업무지만은 여러분의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그런 업무가 될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아래에서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세일즈 데이터 csv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만든 데이터인데 고객 아이디, 날짜, 이름, 아이템, 수량, 가격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불러와서 어떻게 RMD를 구성을 했냐면 타이디버스를 불러오고 세일즈 데이터를 이렇게 불러왔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잘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today라고 하는 거 today라고 하는 것을 시스템 데이트로 해서 오늘 날짜인 23년 4월 8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 today 변수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이건 왜 넣어놨냐면 넣어놓은 얘를 가지고 저희가 보고서의 내용에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겠죠 매일매일 니팅을 하면 그 날짜가 바뀌니까 그 날짜를 매일 고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이 시스템 데이터 함수로 잡아와서 세 개의 변수에다가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어넣은 정보를 어디에서 사용을 하냐 보고서를 만들 때 2023년 4월 매출 요약 보고서라고 하는 이 제목에다가 이 정보를 지금 끼워 넣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 니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팅을 하게 되면 어떠한 이메일이 작성이 되냐면 다음과 같은 이런 23년 4월 매출 요약 보고서라고 하는 테이블과 이 뒤쪽에 ggplot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메일이 작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gmail을 통해서 보낼 수 있는가를 설명을 해 드릴게요 참고로 이렇게 작성한 이 이메일은 blastuar 라고 하는 r 패키지를 사용을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이 blastuar 라고 하는 패키지는 rstudio에서 작성을 한 패키지인데 blastuar underbar 이메일이라고 하는 output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rmd output 옵션으로 설정을 해 주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좀 깔끔한 이메일 템플릿을 지원을 하는 패키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템플릿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 뒤쪽에 이메일 automation 이라고 하는 이쪽에 보시면은 구글에서 메일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함수도 지원을 하는 패키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메일의 내용이 되는 것을 report rmd 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거를 이 렌더 이메일 이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이렇게 넣게 되면 이 지금 보이시는 이러한 내용들이 이 이메일 바디에 들어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냥 그대로 보낼 수는 없고 지메일에 들어가서 저희가 몇 가지 설정을 해 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블레스티어 패키지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을 하냐면 자 이게 제가 쓸 이메일 계정인데요 여기 오른쪽 위에 세팅즈에 가신 다음에 see all settings 를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 forwarding and pop imap 이라고 하는 거 있죠 여기에 들어가서 지금 enable imap 이라고 하는 것을 enable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save change 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위에 구글 어카운트에 가셔서 manage your 구글 어카운트 라고 하는 것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ecurity 를 들어간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two step verification 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two step verification 을 누르게 누르시면 자기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다시 로그인을 해야지 들어가지게 되겠죠 자기의 비밀번호를 입력을 한 다음에 이 two step verification 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쭉 제일 밑으로 내려보시면 앱 패스워드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앱 패스워드에 가셔서 여기 select app 이라고 하는 거가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이렇게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select 앱 이라고 하는 것에서 mail 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select device 에 windows 컴퓨터 혹은 자기가 맥을 쓴다 라고 하면 맥을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generate 을 누르게 되면 generate 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맥이 아니지만 맥 으로 일단 해 볼게요 제가 여기에 windows 컴퓨터 용으로 했으니까 generate 을 누르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보이시는 앱 패스워드 포 맥이 generate 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복사를 해 두시고 done 을 누르시면 돼요 이거는 아무한테나 공유를 하시면 안 되는 패스워드죠 그래서 저는 그냥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윈도우용 비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우고 여러분이 지금 저거를 이제 복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어떻게 하냐 credit underbar smtp underbar cred underbar key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 블레스티아 패키지를 먼저 깔아야겠죠 이 패키지를 까시게 되면 요러한 함수가 제공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아이디는 gmail 이라고 쓰시고 이 gmail id 라고 하는 것은 요 뒤쪽에 smtp send에 여기 id gmail 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gmail 이렇게 써 놓으시고 내가 gmail 로 보내고 싶은 메일 주소를 user 라고 하는 것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바이더는 gmail 이라고 하고 처음에는 요렇게 그냥 돌리시면 되고 만약에 나중에 만들어 놓은 크레덴셜 키를 오버라잇을 하고 싶을 때는 다시 오버라잇 T를 이렇게 해 가지고 돌려도 됩니다 암튼 이걸 이렇게 돌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런 enter smtp 서브 패스워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방금 복사한 여러분의 입력 값을 넣고 OK를 누르시면 돼요 저는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캔슬을 해 놓겠습니다 OK 그래서 요거는 한번 돌리면 이제 돌릴 일이 없는 그런 함수입니다 얘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gmail을 아래서 보낼 때 패스워드를 저장해 놨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 today 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오늘 정보를 이렇게 두 개를 입력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한 이유는 뒤쪽에 메일 보낼 때 glue 라고 하는 패키지로 제목을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올려 놨어요 자 그 다음에 요 위쪽에 지금 email body 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요러한 이메일 내용을 넣어 놨잖아요 그리고 얘를 이제 smtp send 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보내겠다 라고 하는 코드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statistics 플레이북에서 statistics 플레이북으로 나는 보낼 거야 그리고 제목은 요렇게 적어줘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만든 키를 내가 가져오기 위해서 cred key에 id in gmail 로 이렇게 설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돌려 볼게요 여기 이렇게 다 돌리고 이렇게 돌리게 되면 어 제가 여기 다시 override 했을 때 키가 지워져 버렸네요 여기 키를 업데이트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키를 일단 업데이트를 해 놨고 다시 코멘트 처리를 하고 이걸 한번 보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에 the email message was sent successfully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메일이 성공적으로 전송이 됐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warning 메시지가 뜨는데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게 뜨는 이유는 여기 glue 패키지 때문에 뜨게 되는데 테스트 한 바 아주 잘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메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메일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 여기 밑에 2023년 4월 슬기로운 통계생활 매출 요약 해가지고 이렇게 요러한 방금 저희가 봤던 이런 메일이 보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린 거는 이 블레스튜아 패키지를 사용을 해서 이메일을 보내는 걸 설명을 해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응용을 하신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사실 무궁무진한 할 것들이 생기겠죠 예를 들어서 뭐 크론 R 이라고 하는 패키지는 일정 시간을 주기로 특정 R 스크립트를 실행시키도록 해주는 패키지인데 그런 패키지를 사용을 하면 여러분이 한 시간마다 한 번씩 이메일을 렌더링 시킨 다음에 특정 이메일 주소로 뿌릴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제가 한 군데만 이렇게 해놨지만 사실 폴루프 같은 걸로 제가 원하는 이메일 주소에다가 전부 다 100통이면 100통 다 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많은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내용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내용이 유익했다고 하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의 반응 정도에 따라서 제가 자동화 영상들을 좀 더 만들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므로 여러분의 많은 댓글 그리고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3 4 5 5 6 5 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